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강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것은 우리 아산의 바로 옆 동네 충남 예산이요. 여기 우리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기념감도 있고요. 생가터도 있어요. 정말 좋아요. 나라를 희생하시는 우리 윤봉길 의사님 생가터를 한번 여러분께 촬영 들어갈게요. 내 찍어요. 어허 명당 짜리네 명당 짜리 니트나도 천년역사네 이거. 아이고 야 이거는 일대기 채용관이고요. 참 좋은데 태어났네 이거 집입니다. 여기 여기. 저한당. 윤봉길 의사님. 오나미녀 가운데 장남이었네. 아이고 성도 11년생. 장미랑. 장남이니. 아이고 장남이에요 장남.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젖송을 갔으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셨어요. 이렇게. 어허. 이야. 정말 오래된 거 여기 계시네. 여기가 지금 윤봉길 의사님의 생각탕입니다. 여기 계시면. 잘생기셨죠. 어 미남이야. 장동건 저리 가라네. 어이구 젊은데. 20대 때 돌아가셨으니. 자. 조상원 잘 모셔야 돼. 나라를 싸우다가 희생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친다는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해요. 무서워.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맞죠. 박사 맞죠. 여기 가마솥도 있고. 여긴 여긴 문이고. 놀아라 이놈들. 내가 독립운동가. 윤봉길 여사다 이놈들아. 외놈들. 이 외놈들. 이 쪽파리 새끼들. 다 그냥 박살을 낼것이다. 핵을 쏠것이다. 이쪽은 이제. 장둑대. 터가 좋네요 터가. 터가 너무 좋아요 터가. 이렇게. 조경기념관이고. 바로 옆에. 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잔둑대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앉아 볼게요. 기가 있는지. 자. 어. 어. 도와주십시오. 진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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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있네요. 아. 윤봉길 기사님 이거 집이. 자택이 뭐. 기가 있는. 집이네요. 예예. 고관. 고관. 어. 어. 참. 오래된 역사네. 오래된 거야. 할아버지. 진주아라비. 고주할아버지까지. 농촌의 아들로 태어났구만. 윤봉길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차려. 동네. 자. 밖으로 나왔구요. 자. 이 은행 한번 봐라. 이거 하지마. 자. 윤봉길 의사님. 에. 생가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강진아입니다. 배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시 기념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땡큐.